안녕하세요. 유산화 코리아입니다. 이제는 온라인으로 유산화 제품을 소개해보세요. 제품 추천하기 링크 제품 추천하기 링크는 후원인 여러분께서 이미 알고 있는 지인에게 유산화 제품을 소개할 링크를 생성하고 공유하여 신규 가입자가 스스로 프리퍼드 커스터머 가입 및 주문까지 완료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먼저 유산화 허브에 접속하셔서 로그인합니다. 평소 제품을 구매하시는 것처럼 왼쪽 상단 메뉴에서 쇼핑 및 주문 그리고 제품 주문을 선택하시고 제품 쇼핑 페이지에서 고객에게 공유하고자 하는 제품의 카테고리를 선택합니다. 여기서 공유하고자 하는 제품을 선택합니다. 제품 페이지를 제일 하단으로 내려보시면 제품 공유하기 아이콘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아이콘은 페이스북에 공유하기 두 번째는 제품 공유 링크 생성하기 세 번째는 장바구니 링크 생성하기입니다. 하나씩 자세히 알아볼까요? 제품 공유 링크 생성하기 방금 전 화면에서 보신 제품 페이지에서 아이콘들 중간에 있는 링크 모양의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그럼 팝업창으로 링크가 복사되었다는 알림이 뜨게 되는데요. 복사된 웹사이트 링크를 카톡이나 문자메시지에 붙여놓고 전송하면 고객이 바로 후원인과 연결된 사이트에서 후원인이 추천한 제품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링크를 받아본 고객이 그 웹사이트에서 프리퍼드 커스터머로 등록을 하고 제품 구매까지 스스로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발생한 구매 실적 또한 링크를 생성하신 후원인에게 적용된다는 점도 꼭 알아두세요. 여러가지 제품을 한 번에 공유할 수 있는 장바구니 링크 생성하기 제품 페이지 하단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제품을 이번에는 공유 목록에 추가를 선택하고 새 목록에 넣습니다. 새 목록에 제품이 추가가 완료되면 팝업으로 해당 제품이 공유 목록에 추가되었다는 알림이 뜹니다. 장바구니에 추가하고자 하는 다른 제품을 똑같이 페이지 하단에서 클릭하여 추가합니다. 아까는 안 보였던 목록 1이 새로 생겼는데요. 여기에 함께 넣어둡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추가 제품이 목록 1에 추가되었다는 팝업 알림이 뜨게 됩니다. 이번에는 이 장바구니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함께 볼까요? 방금 뜬 팝업 창이나 페이지 하단에서 공유 목록 관리를 클릭합니다. 보시는 페이지에서 목록 1이라고 지정한 장바구니의 이름을 보시기 편하게 수정할 수도 있고 추가하셨던 제품들의 수량, 그리고 더 추가하고자 하는 제품을 이 페이지에서 바로 검색하셔서 추가하시거나 장바구니를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장바구니가 공유될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제품 리스트의 오른쪽 위에 있는 링크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해서 마찬가지로 카톡이나 문자메시지로 전송해 주시면 전달받은 고객은 해당 링크를 통해 후원인이 추천한 제품을 장바구니를 통해 한꺼번에 보고 모두 구매하실 수도 있고 고객 본인이 원하는 대로 제품을 빼거나 추가하여 스스로 결제까지 완료하실 수가 있습니다. 페이스북으로 제품 공유하기 하나의 제품을 추천하고자 하신다면 아까 보셨던 제품 페이지 하단에서 페이스북 아이콘을 클릭하셔도 되고 장바구니에 넣어둔 제품을 한꺼번에 추천하고 싶으시면 공유 목록 페이지에 있는 페이스북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페이스북 앱으로 이동됩니다. 앱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페이스북에 로그인되어 있지 않다면 로그인 창이 뜨게 됩니다. 여기서 본인 페이스북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주신 후 공유하고자 하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본인의 뉴스 피드, 스토리, 친구의 타임라인 또는 소속되어 있는 그룹이 있거나 관리 중인 이벤트나 페이지가 있다면 선택하실 수도 있고 페이스북에 있는 다른 친구에게 메시지로도 공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추천하는 제품에 대해 간략하게 써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잠깐! 제품과 관련하여 허위 내용이나 과장된 내용은 반드시 작성하시면 안 된다는 점 꼭 잊지 마세요. 전달하실 문구 작성이 끝나면 하단에서 태그하고자 하는 친구들을 선택하시고 친구를 태그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빈칸으로 남겨두셔도 좋습니다. 공유하시는 게시물이 누구에게까지 공유될지 선택해 주신 후 페이스북에 게시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추천하고자 하는 제품을 간편하게 공유하여 페이스북에 있는 친구들이나 지인들 또는 친구의 친구까지도 다양하게 잠재고객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